흠, 나쁘지 않아? 가볼까? 해보자! 누가 문을 잠갔지? 브라이언? 내가 해볼게, 내가 꽤 힘이 세잖아 어서, 그냥 느슨하게 하고 있어 흠 헉, 열쇠다! 보여? 어, 당연하지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네 짜잔! 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이제 어떡해? 봐, 내가 구멍을 뚫었어 밖에 미쳤다 잠깐만 알았어 돌진! 으악! 와우!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야? 들어갈게 안녕 안녕 우와, 놀아볼래? 당연하지 와, 멋지다 이 괴물 좀 봐 이 병에 100개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와우! 들어간다 음, 맛있어 나도 나만의 젤리 서프라이즈가 있어 오, 이것 좀 봐 나한테 와 음, 독소는 오렌지 그게 다야 우와, 이게 어떻게 여기에 왔지? 말도 안 돼! 저거 엄청 크잖아! 그 안에 몰티저스가 몇 개나 들어있는 거야? 100개라니까 와우! 그리고 모두 날 위한 거야 파티를 시작해보자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어 으악! 뭐야? 하지만 불공평하잖아 몰티저스가 조금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뭐 먹자 음 으흠 바삭바삭해 이것 좀 봐 멋지다 좋겠다 여기 간다 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맛있는 우유 한 잔 이보다 더 신선할 수는 없어요 어서 됐어요 잘했어 무 도와줘서 고마워 수영하러 갈 시간이야 얘들아 딱 맞아 건배 음 나쁘지 않아 우와 배가 불러 어? 저게 뭐지? 못 먹겠으면 되어버려요? 진짜로? 하지만 어떡해 딸 털을 꺼내 이걸 봐 불태우자 이거 확실해? 어 이런 좋은 생각이야 오 거의 우와 저것 좀 봐 너무 예쁘다 와우 너 먼저 해 좋아 오 레몬이 많아 나무 한 그루가 여기 있네 먹어볼 시간이야 음 휴 정말 맛있었어 하나 더 먹어야지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레몬 슬라이스 와우 와우 알아 벌써부터 군침이 흘러 봐 뭐 상관없어 먹어볼 시간 음 이런 너무 시큼해 어 안 돼 걱정마 내가 도와줄게 조금 아플 수 있어 으악 잠깐만 으악 어서 뀨 해냈다 휴 난 이제 됐어 니가 알아서 해 잠깐만 이제 정신이 맑아졌어 아 좋아 이제 이걸 봐 주스를 짜줘 준비됐어 오 오 좋아 이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넣어 준비됐어 이 나쁜 녀석들을 눌러보자 봐 와우 물 넣을게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는 설탕이 꼭 필요해 지크맘이여 사라져라 완벽해 거의 자 이제 됐어 완벽한 레몬이야 바로 이런게 상쾌한거지 기분전환해볼까 고마워 건배 건배 음 음 음 음 와우 너무 크다 왜 저 위에 어 어 어 안 돼 거대한 여드름이네 그냥 가려야겠다 그치 이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많이 필요해 제발 효과 있어라 제발 어때 힘들겠는데 바로 두 번째를 발라볼게 블렌딩하고 어서 너무 무겁다 어때 아직도 거기 있어?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되었어 넌 이게 재밌냐? 챌린지 하자 백겹 챌린지야 백겹 챌린지야 어 이런 내가 그렇지 뭐 음 맛있네 어 무서워 안 돼 큰일 났다 진정에 촛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쵸? 됐다 여기에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어 내 양총 어 안 돼 그것도 무슨 일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헤헤헤 부 으악 걸렸다 재미없어 브라이언 네 얼굴 좀 봐 이건 안 무서워 백겹 챌린지야 그냥 왁스야 보이지? 오 별거 아니야 이제 알았어 평화롭게 하자 알았지 오 따뜻해 다른 쪽 시간이 좀 걸리겠어 앞으로 97겹이 더 남았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 그리고 아주 지루해 잠깐 백개야 우와 정말 멋지다 와우 나도 하나 만들고 싶어 자 간다 우와 이런 얼음 조각은 처음 보는데 그리고 내 건 우와 이렇게 멋진 케이크는 처음이야 한 입 먹는다고 큰일 나진 않겠지 좋아 엄청 크게 한 입 우와 정말 달콤해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맛있는 프로스틱 먹고 싶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고 방법은 많은 것 같아 짜잔 스패출러? 스패출러? 잠깐 이게 아닌가 아우 이런 잠깐만 아니야 너무 작아 알겠다 이거면 잘 섞을 수 있어 적어도 녹긴 하겠지 따뜻한 공기 너무 좋다 어서 자 굉장하다 특별한 걸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끼고 있었지 음 기분 좋다 아 루나 이걸 어떻게 먹는담 아하 야 그거 내 빨대야 난 컵만 있은데 아 그렇구나 잘 보고 배워 버터처럼 잘리지 그리고 쓱 빼주면 케이크 한 잔이 생겼네 이거 봐 진짜 완벽하지 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먹어봐도 될까? 고마워 나 이거 필요했거든 방금 뭐였던 거지? 아우 좋아 바로 이거지 내 걱정은 하지마 나 먼저 하면 안 돼? 제발 알겠어 와 진짜 큰 막대사탕이다 너도 하나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거 안 됐다 야 야 내가 마법을 좀 부려볼게 거의 다 됐어 와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조금 더 어? 당연하지 마법을 약간만 더 부리면 그거면 충분해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아 짐이 잔뜩 꼬이네 냄새 너무 좋다 음 이거 진짜 맛있는 솜사탕이야 정말로 음 입에서 그냥 슬슬 녹아 음 진짜 맛있어 너무 좋다 리지 너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빛나고 있어 음 뭐라고? 내 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고 있네 진정해 너 때문에 더 안 좋아졌잖아 너 일부러 그랬지? 휴 와 너무 긴장된다 어 뭐 별로 감동적이진 않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진짜 시간 낭비했어 이제 우리 어떡해? 손녀스 주문하신 분?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저기요 오 죄송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었네요 이 멋진 탄산 좀 보세요 이제 꽤 맛있을 거예요 맛있게 즐기세요 원샷 음 진짜 맛있어 그래서 안전한 거야? 음 심지어 컵도 맛있어 대박이다 너도 꼭 먹어봐야 해 완전 먹을 수 있는 거야 음 생각보다 훨씬 괜찮네 음료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난 파란색 지황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섞어 먹을 수도 있어 음 새콤한 시트러스 맛있다 맛있다 나 이거 평생 먹을 수 있어 정말 아주 완벽한 식사였어 이번 건 분명히 맛있을 거야 자 그럼 열자 당첨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겠어 알아보자고 먹을까? 이 색깔 좀 봐 너 배고파? 완전 하나 둘 셋 입에서 녹아서 다행이야 음 어 그래 잠깐 내 건 저렇게 안 작은데 그렇지? 재정비가 좀 필요한데 조심 완벽해 어? 이제 이 모든 걸 단번에 끝낼 수 있어 아 하세요 어서 들어가 그래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러니 내가 경쟁이 될 리가 없지 흠 에시 안 돼 나 정말 급해 싫어 뭐? 제발 그렇게는 안 돼 내가 먼저 왔어 미안하지만 싫어 진아 저리 가 오 저게 뭐지? 찍어 먹어보자 우와 너무 예쁘다 맛있어 보여 우와 그래 이게 필요해 내놔 내 거야 놓으라고 공수 오 안 돼 여긴 뭐 하는 곳이야? 모르지만 마음에 들어 아주 흥미로운 냄새가 나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우와 음 해보자 응 그래 해보자 오 이것 좀 봐 내 건 분홍색이야 우리 바꿀래? 그래 좋아 멋져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건 내 스타일이야 우와 정말 멋져 변기에 사탕을 담그다니 오예 너무 좋아 조금 더 야호 오 맞아 초콜릿 타임 우와 너무 맛있어 나도 배고파 이봐 내 건 비었어 응 뭐야 변기가 비어있어요 다른 걸로 줘요 이봐요 이봐요 뭐라고요 문제가 있나요 세상에 잠깐만요 누구세요? 문제가 있나요 제가 처리하죠 별로 움직이질 않는군요 너무 이상해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변기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너무 이상해 하지만 사탕 변기가 생겼어 담글 시간 정말 특이해 이걸 음료로 만들어야겠어 변기 주스라고 부르는 거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게 뭐지 우와 이거 엄청 크네 더 드릴까 더 드릴까 아하 준비됐어 어 그래 우와 이것 좀 봐 초콜릿 콘 난 아닌데 손 대지 않을 거야 너무 불공평해 나와 안 났어 음 맛있는 초콜릿 음 버블 초콜릿을 두 배로 먹자 정말 맛있을 거야 정말 맛있을 거야 우와 이 초콜릿은 불법이어야 돼 날고기도 마찬가지야 음 맛있는 초콜릿 세상이 초콜릿으로 만들어뒀으면 좋겠어 초콜릿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사방이 초콜릿 우와 아름답지 맘에 들어 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정말 환상적이야 내가 갈게 기다려 아이스크림에서 헤엄치고 싶어 영원히 거기 있을 거야 달콤한 향기가 느껴져 우와 멋지지 우와 아이스크림 여보세요 정신 차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매운맛을 보여줄게 한 방울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매운 거 잘 먹니 일어날 시간 에시 완벽해 저 콘 정말 아름다워 음 난 어? 무슨 일이야? 여기가 너무 더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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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아 시작이야 이제 요리할 시간이야 예 완전히 성공이야 냄새 좋네 완벽해 아 아 아 어? 그래? 나 너무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음 다 네 잘못이야 그래 으 으 초콜릿 어때? 그래 채우자 소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레시 그냥 도와주려고 맛없으면 두고 봐 음 어때? 음 정말 맛있어 고마워 정말 재미있을 거야 어떤 컵에 착륙하든 초콜릿에 그걸 찍어 먹는 거야 좋아 해보자 결과는? 어? 떨어졌어 안 됐네 내 차례 결과는 착륙 신선한 블루베리 신선한 블루베리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어? 나도 먹고 싶다 자 집중하자 성공 뭐야? 무? 난 무 싫어 너무 딱딱하고 써 흥 안됐네 미안하지만 난 먹을 게 좀 있어서 와 이것 좀 봐 정말 아름다워 음 정말 부드러워 어? 잠깐만 알았다 할 일이 좀 있어 칼이 없어도 문제없어 으 이게 다야 할 수 없지 무, 꼬치 드실 분 으 역겨워 초콜릿이 도움이 될 거야 좋아 초콜릿을 많이 스프링클을 좀 뿌려야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절대 모를 거야 으 어디서 났어? 아 잠깐만 한입만 어 글쎄 어 이거랑 바꾸자 그러지마 우와 고마워 음 잠깐 내가 뭘 먹은 거야? 어 왜? 뭐 싫어해? 아 문제 있어 아니 준비됐어? 이거 재밌겠다 우와 나 좀 봐 의사다 먹어봐야지 음 너무 맛있다 맘에 들어 이거 꼭 먹어봐 나 난 그거 패스할래 민디 너 괜찮아? 맛보라고 했다 안 돼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어? 저리가 이리 와봐 도와줘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쉿 나 못 본 거다 내가 널 찾을 거야 휴 아슬아슬했네 내가 말했지 넌 도망 못 간다고 이런 뒤를 돌아볼 걸 그랬네 어? 다 꿈이었나? 어? 못 들었어? 이거 먹어봐야 한다니까 아 맞다 까먹을 뻔했어 이것 봐 와 딸기 맛이었으면 좋겠다 자 간다 너무 맛있어 굉장해 더 먹자 좋은 생각이야 이번엔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 나 먼저 한다 어? 나 왜 지도가 있지? 오우 알겠다 보물 지도네 좋아 나 여깄네 찾아보기 시작해야겠다 어 거기서 딱인 것 같아 보물 찾기는 진짜 힘든 일이야 좋아 내가 해냈다 내가 보물을 찾았어 난 부자가 될 거야 말도 안 돼 금보다 좋네 와 음 아 냄새 너무 좋다 뭐 멋진 게 나왔으면 좋겠다 어? 나 아이폰 받았어 우와 아 나 비디오 게임 아니야 오우 이 과일 좀 봐 재밌겠다 더 자주 플레이해야겠는걸 아 우리 왔어 음 그거 맛있겠는걸 음 이 젤리공 맛봐야지 보는 만큼 맛도 좋았으면 좋겠다 음 최고야 우와 너무 좋네 어떤 과일부터 시작해볼까 레몬이 시작하기 좋은 것 같네 자 간다 나 주스 맛이야 맛있어 이거라면 하루 종일 마시겠어 좋아 이젠 이거 냠 나 먼저 해도 돼?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와 피자다 더 좋은 거네 사탕 피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 음 이게 더 좋네 너무 부럽다 감자튀김 감자튀김 완전 실망이야 다른 걸 바랬는데 알겠다 후구아트에서 했던 여름 캠프가 드디어 도움이 되겠어 해보자 이거 우리 엄마가 아끼는 냄비니까 조용히 해 이거 조금 과한데 릴리 팝핏을 넣고 그리고 감자튀김 내 마법뽕 아니 숟가락으로 좋아야지 간식이여 나타나라 된다 너 뭐하고 있는지 나 알아? 우와 이것봐 팝핏 감자튀김이야 음 너무 쫀득해 더 자주 해야겠다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뭐야? 완전 신난다 같이 좋아 또 오냐 우리가 아마 어? 릴리 와 뭐? 으응 안녕 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게 뭐야? 야! 아 뭐 한번 보기나 해야겠다 이거 지렁이야? 아 세상에 세상에 저게 내 접시가 아니라 다행이다 잠깐 이거 진짜 지렁이랑 흙이 아니네 젤리 지렁이랑 초콜릿이야 괜찮은데 스파게티 먹는 것 같아 야 근데 난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야 야 유후 우와 이거 멋지다 외계인 머리야 외계인이 진짜일 줄 알았어 미안 내 접시가 낫네 릴리 문제없어 그래도 눈은 내가 갖고 간다 이거 맛있겠다 음 보기만큼 맛있어 먹어봐 어서 응 해볼게 무겁고 크다 날 UFO로 보내는 건 아니겠지 우와 굉장해 이거 이 세상 밖의 것 같네 좋아 잠깐 나 이 지렁이 더 먹을래 빨리 해보고 싶다 해봐 어 또 오잖아 짜증나 아 뭐 내 차례네 소라 와 특이하네 바다 소리가 들리려나 여보세요 어우 전화다 여보세요 이거 진짜 인어야 세상에 멋지다 나 선물 보내줄 수 있어? 문제없어 인어 마법을 풀릴 시간이야 릴리가 엄청 좋아할 거야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와 고마워 너무 예뻐 여기 안에 뭔가가 있어 어 너무 귀엽다 먹어봐야겠어 나 해산물 좋아해 음식이 보여서 먹는거지 음식이 보여서 먹는거지 음식이 보여서 먹는거지 음 더 필요해 너 진짜 웃긴다 웃어봐 설마 너무 부끄러운데 어디 보자 아 나 끔찍하네 그거 지워라 아 그냥 재미로인데 야 좋아 내가 지울게 내 폰 돌려줘 야 진정해 그만 놔 내 폰 어떻게 됐어 말도 안돼 완전 웃기잖아 사탕 냄새 나네 음 너무 맛있다 아 적어도 창피한 사진은 더 이상 못 찍겠지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일수록 시력이 왕성해지죠 어? 이거? 해보자구 야! 내놔! 마지막 거는 내 거야 우와 열어보자 잠깐만 뭐야 포장지가 더 있어? 그렇다고 멈출 내가 아니지 끝이 없네 뭐 장난하자는 거야? 쪽지인 것 같아 끝을 당겨봐 입격 음식 챌린지? 우와 당연히 받아줘야지 오 이거 재미있겠다 샌드위치네 따분하고 평범한 샌드위치 이건 다 뭐야? 그냥 빵이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알았다 우선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거야 준비됐어? 밀기 오! 바로 이거야 꿈에 그리던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넣을 거야 짜잔! 그런데 내 거는 달랑 이거 하나? 너무 불공평해 많은 건 나눠 먹는 게 좋겠지 어? 고마워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해 배가 고파서 다행이야 한번 먹어보자 음! 너무 달콤해 짭짤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맛이야 네 얼굴 좀 봐 너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둘이 같이 나와서 좋다 그럼 계속 먹자 나오미? 나 먼저 열어도 돼?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어떻게 다 붙어있는 거지? 내 맘에 썩 들어 우와 좋아 좋아 달랑하나? 너무 시시하잖아 그냥 먹어야겠다 음 아하!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주선 컵에 소다를 붓는 거야 안녕 거품 이제 대망의 순간이야 이것 좀 봐 꽤 근사하지? 우와 잠깐만 알았다 금방 돌아올게 좋아 우우 이 정도 소다면 충분하겠지 내 소중한 사탕 상자 이리 와 쇼타임이야 우와 무슨 일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어 자쿠즈 욕조에 앉아있는 느낌이야 근사해 사랑 왜? 나 시간 없거든 분위기 깨기는 자 넘어져 열어봐 그래 좋아 그냥 평범한 딸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야 그렇다면 너는 더 많다는 건데 나 약간 겁나 혹시 딸기밭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전혀 불만 없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데 초콜릿 담그기 파티야 얼른 이리 와 푹 담가봐 자 그럼 간다 초콜릿이 정말 진해 내 딸기도 담가도 돼? 고마워 이거 완벽하다 그치? 그리고 냄새도 너무 좋아 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맛이야 이제 더 담가야지 백반을 담글 수 있을까? 우와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세 메일 없나? 으흐 어 어머나 내가 얼마나 오래 산 거야? 음 우와 49 그리고 100 100번을 담그면 그렇게 되는구나 먹어볼까? 아 아 이거 완전 돌덩어리야 뭐야 부서지란 말이야 이건 정말 안 찍어둘 수가 없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흐흐흐 뭐가 그렇게 웃겨? 어휴 쿠키를 하나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면 난 훨씬 더 많다는 뜻이야 이거 보고 울지마 친구야 헉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쿠키를 분리하고 나서 크림만 꺼내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고 달콤한 간식이지 음 너무 부드러워 난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재미를 놓치고 있는 거야 직접 해봐 어 난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안녕 부드러운 크림 달콤한 친구를 소개해줄게 이걸 다 쌓을 거야 우와 크림 고층 건물 같아 맞아 백겹은 이런 모습이야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맛보기 으흐 우와 이거 정말 달콤해 음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배탈이나 나버리든가 열어보자 열어보자 우와 왜 나는 도넛이 하나뿐이야? 여기 내 생일잔치 같아 이건 정말 속상해 뭐래야 할지 알겠어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차려야 할 거 없는 게 예의지 이제 됐다 훨씬 좋아 완벽한 한 입 게다가 다 내 거야 완벽한 즐거움이야 너 정말 우스워 보여 고상한 척하기는 난 손 좀 더러워지는 건 신경 안 써 이걸 봐 시간이 됐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시간 낭비 같아 도넛 손을 소개합니다 자 디저트는 바로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개편네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너 짐승처럼 먹고 있잖아 실례 실례 신난다 그치 너는 신나겠지 이건 하나도 재미없어 정말 불공평해 그런데 쉽기 전에 재미있는 걸 시도해봐야겠어 조심조심 바로 이거야 자 잘 안되네 원숭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사라 음 알았다 침을 조금 발라주면 도움이 될 거야 으엑 더러워 이제 완벽하게 서로 잘 붙을 거야 오 좋아 짜잔 어 이런 하지만 나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한 조각을 여러 조각으로 만드는 거야 두고 봐 이건 더 이상 티 없어 자 완성 나만의 작은 껌턱 하지만 내 걸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지 보여? 전혀 비교간대 하지만 너 이거 할 수 있어? 한 입에 쏙 그거 멋지다 나오미 하지만 난 더 잘할 수 있어 어 혹시 이렇게 음 어휴 위에서부터 먹을까? 엄청난 양의 껌이야 너 아직 턱 안 아팠 사람? 난 제정신이야 쉼 왜 이렇게 볼 게 없지? 오 나 이거 따라할 수 있겠다 별로 어려 보이지도 않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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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레기는 뭐야? 충분히 들었어 거기? 그거 내놔 야 TV가 다 네 거야? 이건 내 거야 아닌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정해줄게요 검정색 대 핑크색 챌린지야 우리 이거 열어볼까? 이거 비싸 보이는데 나한테 맞는지 봐야겠다 멋져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충분히 튼튼해 어디 좀 보자 모든 게 다 달라 보여 저거 어? 이렇게 하면 보여 이거 진짜인 거야? 내 눈에 말 그대로 못 믿겠어 어? 돌아와 거대한 햄버거야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있으면 좋겠다 음! 맛있는 냄새까지 이거 먹어보자 음 이건 어떻게 배워 먹지? 각도를 바꿔보면 되려나? 야! 너만 먹으면 어떡해 이리 내놔 으악! 햄버거가 어디로 갔지? 대부분은 내 머리카락에 있어 이제 이거 어떻게 먹어? 하지만 내가 안경을 벗으면 더 이상 그렇지 않지 잠깐 나 먼저? 알았어 짜잔! 너무 예쁘다 난 핑크색 장미가 제일 좋아 날 짝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건가? 혹시 왕자님이 보낸 거라면 나의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이 보낸 선물? 이제 우리 둘은 행복하게 살 거야 세상에 그리고 내 건 나 새 빚도 필요했는데 내 물건들이랑도 완벽하게 어울리고 자! 비닷결같이 부드러운 머리카락 잠깐! 왜 머리가 끝이 없지? 이거 얼마나 긴 거야? 와! 내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졌어 마법의 빚인가봐 공주님? 와! 당신이 나의 사랑인가봐요 그거 주세요 당신께 드립니다 그거 원래는 내 러브스토리인데 오! 나 사랑에 빠져버렸어 내가 멋진 머리카락을 보여줄게 어? 내 탐스러운 머리가 다 어디 갔지? 미안! 배고파져서 너 잘났다 야!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좋아! 그렇긴 안 되지 이번 라운드는 내가 먼저야 정말 큰 수박이네 하지만 난 칼도 없는데 응? 그걸 어떻게 먹게? 잠깐만 나 칼 필요 없어 나에게 쌓여있는 분노가 있지 뭐? 과일에 화풀이할 정도는 된다고 과일은 빠이냐! 끝났어? 저건 뭐가 문제야? 속이 온통 검은색이잖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이지 썰어볼까? 완벽한 수박 조각이야 분명 맛도 좋을 거야 먹는다! 좋아! 내 거 열어봐야겠다 이거 해골이야? 진짜는 아닌 거 맞겠지?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내 거야 이리 와 작은 친구 작은 해골을 보고 겁먹지 말자고 흠 이거 사실 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음, 엠마? 고기가 얼얼한 것 같아 이제 이거 찌긋찌긋해 이번 판 준비됐어? 짜잔! 이 사탕 좀 봐 오늘 내 생일 다닌다 말이야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하지만 이건 평범한 티켓이 아니야 핑크색이야 음, 역시 맛도 좋아 음, 맛있게 보이네 하나만 먹을 순 없었어 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음, 약간 야, 완벽한 핑크색 코스형 같아 바로 여기에 완전 웃겼다니까 하지만 여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알아볼 방법은 하나뿐이지 하! 냉수들을 풀어라 많을수록 더 좋아 매운 껌이여 내가 간다 이것 좀 봐 난 꽤 강하다고 아직까진 좋아 이상! 뭔가가 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내 혀일지 몰라 좋아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 나쁘지 않네 하지만 뭔가 약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마법의 물 필요한 사람? 음 이제야 좀 상쾌하네 너 그거 좋은 생각 맞아? 내가 이걸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웬디? 봐! 우와 풍선껌 피나타 같아 그리고 다 핑크색이야 설탕 깜짝 파티를 위해 컴백 먹자 해볼까? 아하! 핑크색 주스가 엄청 많아 내 건 정말 멋진 검은색이야 아주 멋져 이게 일이지? 이게 일이지? 흠! 보기엔 무슨 표 같은데? 바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 너 해변 좋아하긴 해? 어? 당연히 좋아하지 증명해봐 그렇게 말한다면야 당장 해 먼저 음료 다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마셔! 누가 먼저 다 마실 거야? 이런 이거 정말 차가워 어? 엠마는 어떻게 저리 빨리 마시지? 불공평해 나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훨씬 낫네 응 여긴 거의 다 됐어 뭐? 그런 게 어딨어 긴박한 상황에선 빨대를 더 써야지 이런 보기보다 훨씬 어렵잖아 동작 안 되고 있어 근데 엠마가 이기게 둘 순 없어 에이 빨대는 됐어 음 아 나 진짜 목말랐어 계속 마셔봐 어디 내가 편지 써줄게 어? 이거 진짜 불공평해 오늘 햇빛 너무 좋다 배 터질 준비됐어 하지만 먼저 색을 골라야 해 그리고 분홍색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지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운 좋은 것 같네 나 이거 다 먹어야 해 4인 가족이 먹기에도 충분해 팬케이크랑 이게 어울리긴 한가? 알겠다 손 조금만 봐주면 되지 벌써 더 좋아 보여 이제 뭐가 빠졌지? 녹인 초콜릿? 가보네 여기 비 오는 것 같아 핑크색 초콜릿 비 말이야 할 일은 이제 한 가지 스프링클 뿌리기 와 이것 좀 봐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네 보이는 것만큼 맛있을까? 숨 쉬는 거 잊지마 티나 난 이걸 써야겠다 빗질하면 좋지 잠깐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이거 역대급인데 음 루나 너 머리 어 내 유니콘 머리카락 말이야 너무 예뻐 야 조금 바꿀래? 바꾸자고? 그래 뭐 해 먹을 수 있는데 왜 빗어? 너 방금 뭔 짓 한 거야? 뭐 달라진 거 있어? 불공평해 뭘 기대한 건데? 우리 중에 누가 누나를 굴리는 거지? 난 눈 안 깜빡이는데 루나 나도 봤지? 안 깜빡였음 못 찾겠어 너가 질 줄 알았어 예쁜 노란색 같은데? 와 이거 내 머리보다 커 정말 맛있어 달콤하지? 나도 간식 있거든 이거 좀 웃기다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간식 시간 음 잠깐만 우와 야 너 그거 괜찮은 거야 티나? 그러던가 적어도 난 이게 있으니 레몬만 나 나 더 큰 거 좀 알겠다 열이 좀 있으면 되는데 자 녹일 시간이야 야 녹는다 보이지? 완전 되고 있어 더 이상 할지 않아도 돼 음 엄청 단 레몬에이드 휴 야 내 바나나 하나 줄까? 너 해 티나 그리고 난 항상 바라는 게 좋았어 우와 이게 다 뭐야? 뭔지 알겠어? 그리고 내 건? 파란 케이크 팝이네 딱 먹을 거야 음 이 진한 맛 잠깐 그치 이거 쪽지야? 물병에 대한 거야? 난 늘 수확을 못했는데 너 해봐 어디보자 물병 두 개라고? 근데 이건 뒤집어져 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재밌어지겠는데 좋아 그리고 풀어줘 진짜 마법이 여기서 일어나지 적이 진짜로 움직이는데 구슬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 멋지다 같이 빨려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완전 파란 구슬 폭풍이야 야 티나 이것 봐 어? 또 뒤집을 거야? 이거 최고로 신나는 일인데 내 차례 아니야 야 너 저번에 도며잖아 놔라 주황색에 멈춘 것 같은데 어? 뚜껑은 왜 쓰고 있지? 여기 뭐 수상한데 환타 파티야 그건 네 생각이지 여기 이걸 갖고 가야겠다 이런 내가 그랬어? 야 이제 이거 어떻게 열어? 아마추어네 보고 배워라 바로 이게 거품 환상이지 알겠다 맞는 도구만 있으면 돼 들어가 이제 완벽하게 부을 수 있어 어쨌든 유리잔이 캔보다 더 고급스럽지 바로 이거지 음 그래서 수준 높여보자고 어? 됐다 이거 안 깨지는 거 확실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여기 널 위한 완벽한 토퍼야 이제 비 내리게 하자 분수보다 더 고급진 게 뭐야? 당연히 환타 분수지 멋있어지는데 덤베 이제 뭘 골라야 할까? 이거 루나? 안돼 예 야 루나야 돌릴래? 오키도키 빨간색 환상적이야 우와 최고로 귀여운 껌벌 기계다 근데 어떻게 꺼내지? 내 차례야 이게 뭐야? 작은 손뼉이네 이걸 돌리라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저기요 안에 아무도 없나요? 이야 이건 다 예상 못한 건데 하지만 환한 건 아니야 빨간색 내 체야 브라보 야 이거 전혀 안 쫄깃해 바보야 뒤집어 그럴 줄 알았어 생각 없네 아우 이거 뭐가 문제야 정신 차려 티나 뚜껑 오 진짜 손 많이 가게 하네 음 맛이 짜릿해 이런 이건 너가 돌려봐 티나 아직도 하고 있어? 잠깐 그건 색이 하나 이상이잖아 준비됐어 자 해볼까 짜잔 이 풍선 예술이다 이거 들려? 우와 그거 색감 죽이네 그리고 사탕도 내까 내가 먼저 불렀거든 루나 나 줘 어서 한판 붙자 덤벼봐 덤벼봐 으악 그만 캔디 테이프를 쓰자 알겠어? 좋아 좋은 생각이야 나 했어 셋 둘 하나 고 제일 먼저 끝내는 사람 초콜릿 받는다 내 입 엄청 빨리 움직인다 어서 입술아 움직여 어떻게 다 먹었어? 네 입이 나보다 헐 크네 내 입에 초콜릿 더 많이 넣을 수 있지롱 이 거대한 것 좀 봐 우승의 맛은 환상적이야 배탈이 나나라 이제 시작한다 빨리 켜봐 아 너무 귀엽다 역시 최고의 무지개 유니콘이야 친구들 안녕 요리를 시작할 준비는 다 됐지? 오늘은 핑크색을 쓸 거야 너희는 어떤 재료를 할래? 우리 집에 핑크색 음식이 가득해서 다행이야 좋아 그 다음에 쓸 색은 파란색이야 파란색 음식도 갖고 있어 오예! 오늘 왠지 파란색을 쓸 것 같았어 파란색 간식은 완전 준비됐지 나도야 좋았어 다음은 무슨 색일까? 주황색 어때? 주황색도 갖고 있어? 간식이랑 음료수까지? 주황색이라면 많지 오늘 준비가 엄청 잘 돼 있는데? 브라보! 무지개 음식을 제대로 모았네 이제 모든 음식으로 최고의 무지개 음식을 만들 거야 어? 우리 음식이 왜 이러는 거지? 이건 또 뭐야? 여기가 어디지? 우리 옷 좀 봐 대박! 유니콘 TV 속에 들어온 거야? 안녕! 너희 챌린지를 시작할 준비는 됐지? 와! 나 도넛 진짜 좋아하는데 하지만 컬러풀한 도넛이라면 더 멋지겠지? 세상에! 도넛이 우리 첫 번째 챌린지인가 봐 이렇게 해보자 잠깐만! 반죽을 만들어볼 만큼 반죽을 만들었어 마지막은 노란색으로 마무리하자고 우와! 예쁘다! 이제 오븐에 넣고 굽자! 난 나만의 방법을 쓰겠어 재료도 다 있다고 처음부터 만드는 건 너무 심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이 미니 도넛은 칠하기만 하면 돼 진짜 귀엽다! 제일 마음에 드는 색을 못 고르겠네 스프링클스도 뿌려야지 종이를 쓰면 될 거야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나 먹어볼까? 초록색으로... 됐다! 딱 알맞게 구운 것 같아 음! 냄새 좋다 색깔도 컬러풀하고 좋았어 도넛에 장식이 빠질 순 없지 만들어둔 프로스팅에 도넛을 담그고 스프링클스에서도 한번 찍어주자고 우와! 이 꼬마 도넛! 진짜 진짜 귀엽다! 내 도넛은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어 우와! 네 도넛 진짜 예쁘다! 넌 범법 행위로 체포됐다 잠깐!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 좋네 잠깐! 도망칠 기회가 생겼잖아 음!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 테이블에서 나는 냄새 같아 앗! 난 잠깐 숨어야겠다 둘 중 하나가 무슨 짓을 한 것 같은데 알았어요 금고를 턴 건 저예요 이제 전 체포되는 건가요? 뭐야? 주머니에 금이랑 현금을 저렇게 갖고 있었다고? 음! 이 도넛을 만든 사람은 천재가 분명해 아! 진짜 맛있다! 최고의 도넛이야! 아! 그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치울게요 뭐! 그래요! 아! 진짜 맛있다! 난 계속 숨어있어야지! 으으으! 겨우 살았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마다 할 사람도 있을까? 이번엔 달걀 요리야! 달걀이라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았어 벌써 가는 거야? 음, 난 이번 챌린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헉, 알았다 재료가 좀 필요하겠어 여보세요? 네, 최대한 빨리 배송해주세요 아, 왔다 배송이 빨라서 다행이군 좋았어, 이제 달걀을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줄 거야 그리고 이 장치에 흰자를 부어주자구 식용색소도 넣어볼까? 이 나무 막대로 섞어줘야지 됐다, 엄청 예쁜 파란색이네 그리고 이 틀을 넣고 뚜껑도 닫아줄 거야 다음 단계를 위해 뚜껑을 튼튼히 닫아야 해 뜨거운 물에 넣어줘야 하거든 물을 끓여서 달걀 흰자를 익혀줄 거야 색깔을 섞었으니까 이제 흰자는 아니지만 열어서 결과를 확인해볼까? 우와, 파란색으로 멋지게 변했네 카트까지 생겼어 이제 노른자를 넣어주자 이 노른자도 익혀줘야 하니까 다시 냄비에 넣어야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어디 꺼내볼까? 보자, 완벽하게 완성됐군 완성됐군 틀에서 꺼내서 접시 위에 올려보자 색깔이랑 모양이 모두 재미있게 나왔어 딱 유니콘이 원하는 무지개 달걀이지 우와, 멋지다 잠깐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와 안녕, 내가 새를 데려왔어 새가 아니라 무지개 달걀 요리를 만들어야지 달걀? 내가 잘못 이해했나 봐 그래도 재미있는 새를 데려왔으니까 자, 다음은 뭘까? 국수다! 국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 규칙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번엔 컬러풀한 무지개 국수를 만들어줘 어? 무지개 국수라?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넌 어떻게 할 거야? 난 진짜 모르겠어 어? 이건 언제 온 거지? 한번 열어볼까? 어? 아무것도 없잖아 텅 비었어 민디, 뭐하는 거야? 접시를 봐야지 아, 맞다! 접시!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깜빡한 거라고 맛있어 보이는 컵라면을 받았네 색소도 있어 민디, 잠깐만 줘봐 자, 물 한 그릇을 준비했어 여기 빨간 색소를 넣어보자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라면을 여기 넣어보자 면이 풀어지고 색이 잘 섞이게 살살 저어줄 거야 이거 봐! 국수가 빨갛게 변했어 나머지 색소로도 국수색을 바꿨어 아, 냄새가 진짜 진짜 좋다 이게 무슨 냄새지? 우와, 대박! 민디, 국수를 손으로 먹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 내가 젓가락을 가져올게 아, 맛있는 누텔라! 여긴 또 뭐지? 내게 상처를 주다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와, 혼자 진짜 잘 노네 기 빨린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지? 에, 민디, 국수를 손으로 먹으면 어떡해 내가 다 먹어버려야겠다 어? 그만해! 국수로 혼자 다 먹으려는 거야? 이런, 드디어 왔네? 도망쳐야겠다! 포크를 찾았어 아, 국수가 어디 간 거지?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이 국수를 따라가야겠다 어? 어, 잘 찾았네 내가 간 동안 국수를 다 먹어버렸다니 다는 아니야 몇 가닥 남겼다고 어디 보자 구름을 가져와서 여기로 짠! 다음 챌린지의 주제는 무지개 구름이야 음, 완전 맛있겠다 빨리 시작해봐 어? 무지개 구름? 구름은 음식이 아니잖아 열심히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쥐어짜내야겠어 잠깐! 이래서 막혔던 거군 어디 좋은 아이디어 있어? 잘 봐 완전 마음에 들 거야 이 구름 조명을 사용하는 거 어때? 뭐라고? 무슨 소리야 넌 뭐 좋은 아이디어 있어? 간단하지 구름을 찾아서 밧줄을 걸고 당기는 거야 음, 잘 안 될 것 같지만 알았어 일단 그렇게 해보자 좋았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작업복부터 좀 갇혀입자 헬멧도 썩고 이제 구름을 잡을 수 있겠어 좀 이따 보자 어, 잘 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뭐라도 생각해봐야 할 텐데 쓸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게다가 텅 비었네? 배고프다 어? 여기 딱 음식이 있잖아? 와플 샌드위치라니 냄새도 진짜로 좋다 어, 맞다 그냥 내 머릿속이지? 어, 잠깐만 방법이 떠올랐어 여러 그릇에 이 반죽을 부어주자 음, 음 엄청 맛있게 완성될 것 같아 그리고 무지개 챌린지니까 색깔도 섞어줘야지 이 그릇에 빨간색 색소를 넣고 섞어주자 다음으로 파랑, 노랑, 보라색도 만들어야지 됐다! 반죽에 색을 다 섞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 반죽을 한 숟가락 떠서 와플펜에 올리는 거야 무지개 와플을 만들 거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 다른 색도 넣어줘야 하거든 짠! 그럼 이제 와플을 익혀볼까? 짜잔! 무지개 와플이 완성됐어 그럼 이제 휘핑크림도 추가해줘야지 무지개랑 어울리는 작은 구름까지 완성됐어 스프링클스도 뿌려보자 와, 재미있는 색깔들이 가득하네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끝났다! 예이! 와, 이거 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멋진 요리 같은데 아, 구름 사냥에서 돌아왔구나 성공했어? 응, 보여줄게 어,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와, 이 무지개 와플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줘봐 나 없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맛도 있잖아? 잠깐만, 그건 챌린지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음, 너희 둘 다 잘했어 가끔, 가장 보통의 평범한 오후가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자, 어떤 드레스로 할까? 응, 이게 완벽하겠어 어? 이게 무슨 일이래? 이거 옷장 맞는 거지? 으악! 어, 엠마?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저기엔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으악! 엠마, 너 여기 있었네? 그리고 이 괴물 같은 선물은 뭐야? 열어보자 여긴 또 어디야? 거대한 음식 대 작은 음식 챌린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 지루해 세상에 세상에 엠마 저 위를 봐 야! 우리 아직 안 죽었지? 이 접시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네 이게 다 내 거야?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난 뭘 받았을지 궁금해 죽겠네 와, 지금 이거 장난해? 두 입이면 끝나겠네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아주 작은 감자튀김이네? 이럴 순 없어 넌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아? 히히, 맛있게 먹어 오, 거의 잊을 뻔했네 감자튀김은 케찹 없이는 못 먹지 찍어볼까? 우와 내가 먹어본 튀김 중 최고야 이건 불공평해 그래, 뭐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아? 나도 조금만 줄래? 조금이면 돼 좋아 그래, 이거면 충분해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몰라 케찹만 있으면 다 맛있어지잖아 음 크든 작든 감자튀김은 항상 맛이 같아 잠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좋아, 열어봐 우와 이거 진짜 옥수수야? 이건 엄청 커 튀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뭘 받았을까? 네가 본 옥수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 난 전혀 속상하지 않아 나 정말 웃겨 이 녀석을 먹어볼 차례야 바쁘지 않네? 어, 이런 엠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와 너 무슨 인간 팝콘 기계라도 된 거야? 와, 이럴 건 예상 못했네 좀 먹을래? 난 그냥 내 작은 옥수수 먹을게 적어도 식히려는 있네 모든 게 제자리야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오, 이거 꽤 날카롭네 이제 맛이 좋길 바라야지 그리고 음 깔끔하고 맛있어 뭐, 엔디 네가 그렇다면야 꼭 그렇게 크게 씹어야 해 나만 자해도 될까? 될까? 우와 조그만 쓰시다 한 입 이상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 꽤 배고프거든 이게 믿어져?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젓가락도 작아 하지만 손가락 크기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음 네가 좋아해서 다행이네 아우 이제 다 먹었다 확실히 아직도 배고파 넌 그 안에 뭐가 있어? 어디 보자고 이건 내 머리보다 더 크잖아 아직도 배고파? 내가 이거 다 먹어버릴 테다 냄새도 진짜 신선하고 좋아 어디서부터 먹어야 하나? 공격 준비 완료 아, 아니야 이제 말이 되네 와, 장난해? 그냥 손을 쓰는 게 낫겠어 그리고 얼굴도 와 야, 앤디? 뭐? 안 돼 이런 숨 쉬는 거 잊지 마 난 되는 대로 다 죽어 먹어야지 오, 역시 딱 이거지 갖고 가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으려나? 우와 너 설마 몰래 본 건 아니지? 나 할게 오레오? 누가 쿠키를 한 개만 먹냐고 너도 봐봐 이거 좋은 느낌이 드는데 내 말이 맞았어 근데 난 이 쬐끄만 거나 받고 잠깐 뭐? 어디 담가 먹을 게 필요하지 않겠어? 아, 양이 딱 맞네 찍어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차선책이지 맛있다 맛있다 랜디 너는 잘 되어가? 응 각도가 잘 안 잡히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잠깐만 그래도 보호 장비는 써야지 어, 그러게 좋은 생각이야 휴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자, 딱 반이야 이제 먹기 더 쉬울 거야 이 크림 대박 장난 아니야 먹는다 응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설마 이 절반도 먹진 않겠지? 좋은 건 같이 좀 먹자고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짜잔 크기가 같은 거야? 뭐야? 나도 모르겠네 다시 해보자 똑똑 안에 큰 게 좀 들었나? 야 저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그래도 한 번 열어볼까? 아, 긴장돼 안돼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 그거 안됐네 하지만 대신 내 건 아주 푸짐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다 네 접시로 넘어가 버렸잖아 난 빨간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어야지 뭐 완벽하기도 해라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나 먹는 거 봐야지 아름답지 않니? 내가 다 먹는 거나 구경해 들어간다 들어간다 대놓고 잘난 척하기는 내가 몇 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 드디어 공평해졌어 진짜 멋졌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사탕들 그 사탕들은 네 몫이야 열어보자 우와 다 먹을 수 있을까? 해보자고 음, 부드럽고 끈적해 음 숟가락 위에 천국이야 옆에도 있지마 어? 벌써 다 먹었어? 우리 같이는 생각하는 거지? 이제 완벽히 다 먹을 수 있어 들어와 어서 오, 안돼 아악 우와 잠깐 나 해도 돼? 뭐야? 이게 말이 돼? 아하하하하 으악 내가 좀 성급했네 이거 키가 나보다 더 크잖아 위에가 거의 안 보여 잠깐만 뭐? 이 사다리가 이용할 줄 알았어 잊을 수가 없다 아악 거의 다 왔어 우와 이 행복한 커플 좀 봐 아, 꽃 준비했구나 아, 웬디? 도와줄래? 어서 내려와 아, 고마워 예쁘다 아하 이제 내 차례야 오, 아주 작은 케이크네 내가 좋아하는 색이고 어? 거기 무슨 일이야? 웨익 어, 이런 괜찮아? 휴 나 뭘 한 거야 어머 네 케이크 귀엽다 어서 먹자 음, 맛있다 잠깐 잠깐 이번엔 나 먼저 어?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와 이것들부터 시작해야지 초콜릿 샌드위치 같네 와 내 건 뭐가 들어있을까? 짜잔 와, 대박 초콜릿 버거 웬디, 이거 봐 내 것도 꽤 멋져 보이네 그리고 내 건 초라해졌고 내 것도 저렇게 컸으면 아하 우선 이걸 녹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만 잘라내면 끝 나만의 초콜릿 드리즐이야 쏟아져라 이제 훨씬 나아 보이네 먹어보자 음 너무 맛있어 우와 거의 내 것만큼 괜찮은데? 조금만 눌러줘야지 잠깐 너무 빨리 녹잖아 안돼 내 아름다운 샌드위치가 그냥 끈적한 덩어리가 됐어 맛도 없어 보이고 안 돼 나 좋아 음 이것보단 좀 더 기대했는데 아하 우선 옷을 좀 가려주고 자, 간다 랜디 랜디, 알바 그렇게 응 바로 여기야 얼른 네 차례 콩 자, 핑크색 갑니다 핑크색 갑니다 나 기다리잖아 얼른 뭐야? 뭐야?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아, 뭐 괜찮아, 웬디 너 먼저 해볼래? 좋아 엄청나게 큰 알이네 그치? 방금 뭐지? 안에 뭐 들었나? 먼저 준비를 좀 해야지 엉망이 될지도 모르잖아 와, 이건 예상 못했네 작은 초코볼이야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오, 작은 알 3개 안은 어떨까? 어? 장난해? 아무것도 없잖아 음 너무 맛있어 알았다 근육 쓸 시간이야 야, 스테이씨 너무 미쳤어? 아, 그럼 박살냈어 운동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하비? 그러는 동안 난 다른 계획이 있지 이걸 여기 푹 담가줘 초콜릿에 뒤덮일 때까지 이제 살짝 바꿔치기 비닐 완벽해 야, 이것도 먹어봐 훌륭해 초콜릿 한 입 바로 갑니다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왜? 스테이씨, 그만 웃어 잠깐만 미안해 여보세요 뭐? 어디 보자 뭐야 우와 저거 꼭 가고 싶었는데 훨씬 낫네 자, 이걸 누가 마다하겠어 잘 먹을게 음 땅콩 땅콩 이 한무더기 다 먹을 수 있겠어 진짜 맛있겠다 그럼 내 건? 겨우 하나야? 말이 돼? 으 흠 그러면 되겠다 마셔보는 거야 녹을 준비하라고 자,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이거 정말 오래 걸리네 꽤 맛있어 보여 생크림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아니야 생크림은 많이 마셔볼까? 마셔볼까?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음, 너무 부드러워 음 어? 입이 붙은 거야? 기다려 좋나? 이거면 될 거야 알겠다 여보세요 알았어 이 문자면 될 거야 배빈이요 날 사랑한대 그럼 나 이제 남자친구 생긴 거야 잠깐 어느 것을 해볼까요? 어쨌든 내가 먼저인 것 같네 우리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지? 정말 말랑말랑해 아 정말 역겨워 그렇다면 이건 더 싫어할 텐데 너 미쳤어? 너 정말 겁쟁이야 어 엠마? 이것 좀 봐 너 내 속이 보여 농담이야 이제 네 거 알아봐 부리부리한 눈알 100개를 쌓은 탑이야 이렇게 엿게 온 건 정말 난생 처음 봐 그리고 이걸 먹어야 한다고? 내 얼굴에서 자라면 어떡해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더 많이 생기면 못하겠어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겠네 음 난 핑크색이 좋아 초록색도 나쁘지 않고 이거 100개는 먹을 수 있겠어 세라 너 세 번째 눈이? 이런 자 이제 다 괜찮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 너 혼자 하기는 못하겠다 이거 정말 맛있네? 메디슨 나도 카트 운전할 줄 알아 저 할머니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 탄산음료 필요한가? 응? 집은 꼭 필요해 안 돼 절대로 아 제발 이거 사자 제로드 장난 아니야 안 돼 내 거야 이거 놔 우와 무슨 일이지? 우와 네 머리띠 좀 봐 우와 특별한 기분이야 어 넌 귀가 뾰족해 뭐? 정말 멋져 이거 마음에 들어 제로드 봐 나뭇잎이 두 개 있어 우와 기다려 더 재미있게 만들자 느낌이 좋아 응 어느 걸 고를까? 이거 어 난 일이야 으하하하 계획이 성공했어 이거 봐 백이야 어 이거 봐 정말 마법 같아 뭐 하는 거야? 우와 우와 레몬이 정말 많아 난 하나야 지금 너무 행복해 이거 좀 봐 향이 나는 금이야 다 내 거야 운이 좋아 뭘 망설이고 있어 레몬이 씬 건 알지? 쉬울 거야 쉬울 거야 잘 봐 음 너무 맛있어 봤지? 별거 아니야 어 어 실수였어 못 보겠어 으 물이 필요해 경고하려고 했어 꽁꽁 아 훨씬 낫네 잠깐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레몬 피쳐 난 천재야 주스 만들 시간 받아라 이 성가 신데몬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주스를 다 내놔 더 좀 더 더 줘 우와 정말 쉬웠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아 주스 안 튀게 조심해 이게 마지막이야 이건 장식이야 한 가지가 빠졌어 제러드의 레몬에이드 가판대가 영업을 시작해요 아 예쁘네 잠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거지? 충분히 있어요 현금만 받아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뭐야 이제 사업가야 다음 좋은 생각이야 제러드 저걸 어떻게 이겨 으 돈소리가 너무 좋아 휴 빨리 끝내버려야지 안돼 못하겠어 방법이 있어 크림을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을 거야 좋아 아직 안 끝났어 사탕을 뿌리면 어떨까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색도 예뻐 뭔가 빠졌어 초콜릿 소스 아 좋아 이것 좀 봐 초콜릿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아 와 요리책을 써야겠어 군침이 돌아 이걸로 레몬의 맛을 위장하는 거야 아 저게 뭐지 안녕 메디슨 그거 내가 살게 어때 음 생각해볼게 팔고 싶은 거 다 알아 좋아 거래가 성사됐어 음 맛있어 보여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 음 다이어트는 실패야 아 정말 맛있어 레시피를 알려줘 정말 마음에 들어 상관없어 난 부자야 쇼핑을 하러 가야지 이 순간을 망치지 마 너무 지루해 이제 뭘 하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자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이야 운명에 맡기는 거지 아 맘에 들어 이건 백이야 난 또 일이야 뭘까 궁금해 우와 피자 이건 너무 우울해 이거 실화야 피자 전국이야 피자가 정말 많아 이건 피자의 사탑 솔직히 불만 없어 음 치즈 정말 맛있어 음 맛있어 아름다워 나 사랑에 빠졌어 나도 한 입 먹고 싶어 음 이건 바질 맛인가 치즈가 더 필요해 너 내 피자에 손 대지 마 내가 무슨 난 널 알아 그래서 메디슨 자당기가 있지 피자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럼 잠깐 쉴래 드디어 갔어 보호막 우와 거짓말이 아니네 좋아 다시 시도해보자 으으 조금만 더 한 입 베어물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으흐 하나 잡았어 그거야 이리 와 식은 죽 먹기야 해냈어 보람이 있어 피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음 셰프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한 조각 더 먹어야지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 헤헤헤헤 치즈 가져왔어 뭐야 피자가 더 있었는데 너지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전 그렇다면 그냥 의심이 갔어 이제 치즈 시간 맛있는 치즈 샤워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없을걸 와 치즈가 정말 많아 나도 먹을래 에헴 어떻게 거절하겠어 여기 있어 고마워 친구야 헤헤 간지러워 좋아 준비됐어 메디슨 손을 골라 잠깐만 섞을게 좋아 골라 확실해 확실해 넌 백이야 사탕을 이렇게 배열해 그런 다음 층을 쌓아올려 내 건 그냥 먹어야지 메디슨이 뭐하는 거지? 어 재밌어 보여 조사해봐야지 아직 안 돼 물러서 알았어 도망쳐 괜찮아 제가 어떻게 했다고? 끔찍해 진심 거의 다 됐어 완성 우와 제로드 이것 좀 봐 사탕 젠가 타월을 만들었어 나랑 같이 할래 시작해 난 이걸로 할게 휴 너무 긴장돼 음 정말 맛있어 자 이제 네 차례야 부담스러워 조심 재빠른 움직임 성공이야 이건 상이야 음 이 게임 마음에 들어 네 차례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한 번만 잘못하면 모든 게 끝이야 느낌이 좋아 할 수 있어 이런 하하 졌어 이건 내가 다 가져갈게 맘대로 해 그냥 운이 좋았어 어 메디슨이 슬퍼 보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흠 좋아할 거야 이 사탕을 여기 놓으면 정말 사랑스러워 어 메디슨 왜 그래? 이걸 봐 어 제로드 정말 예뻐 너만큼 예쁘진 않아 제로드 창피하게 왜 그래? 제로드 일어나 뭐야 왜 그래? 게임하자 아 알았어 안테나를 선택해 아 이거 탁월한 선택이야 뭔가 보자 백이야 어 내가 원한 건데 약 올리지 마 믿을 수가 없어 팬케이크가 정말 많아 이렇게 멋진 건 처음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지 네 건 뭐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애처럼 굴지 마 작아도 팬케이크야 옷에 묻으면 안 돼 필요한 건 다 준비됐어 쇼타임 팬케이크에 크림을 뿌려야지 어 그래 바로 이거야 먹자 음 정말 가볍고 부드러워 어 크림이 있어? 부러워 구름을 먹는 느낌이야 내가 크림 좋아한다고 말했나? 정말 나도 너무 좋아해 나 조금만 줄래? 뭐? 이거 달라고? 그래 제발 포크 있어? 어? 어 아니 금방 돌아올게 갔지 내 계획대로야 여러분 마음에 들 거예요 크림을 마요네즈로 바꿔치기해 메디스는 절대 모를 거야 서둘러야 돼 들키면 안 되니까 어 그래 이건 참사악해 으하하하 팬케이크를 덮어야지 음 이 정도면 충분해 어 저기 오네 마요네즈를 숨겨야 돼 포크를 찾았어 아 고마워 제러든 천만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맞아 정말 맛있어 잠깐 뭐야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내가 맛본 것 중 최고야 장난해 이거 마요네즈 맞지 너무 혼란스러워 더 이상 못 먹겠어 잠깐만 어디 봐 그런 거 아니야 마요네즈? 정말? 장난이었어 장난이었어 음 좋아 고마워 맛의 센세이션이야 화 안 났어? 전혀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 나도 먹어봐야지 이봐 손 치워 뭐? 난 네 거 먹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맛이 참 독특해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일수록 시력이 왕성해지죠 어? 이거? 해보자고 야 내놔 마지막 거는 내 거야 우와 열어보자 잠깐만 뭐야 포장지가 더 있어? 그렇다고 멈출 내가 아니지 끝이 없네 뭐 장난하자는 거야? 쪽지인 것 같아 끝을 당겨봐 무격 음식 챌린지? 우와 당연히 받아줘야지 오 이거 재미있겠다 샌드위치네 따분하고 평범한 샌드위치 이건 다 뭐야? 그냥 빵이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알았다 우선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거야 준비됐어? 밀기 오 바로 이거야 꿈에 그리던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넣을 거야 짜잔 그런데 내 거는 달랑 이거 하나? 너무 불공평해 음 많은 건 나눠 먹는 게 좋겠지 어? 고마워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해 배가 고파서 다행이야 한번 먹어보자 음 너무 달콤해 짭짤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맛이야 네 얼굴 좀 봐 너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둘이 같이라서 좋다 그럼 계속 먹자 나오미 나 먼저 열어도 돼?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어떻게 다 붙어있는 거지? 내 맘에 썩 들어 우와 좋아 달랑하나? 너무 시시하잖아 그냥 먹어야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주소한 컵에 소다를 붓는 거야 안녕, 커프 이제 대망의 순간이야 이것 좀 봐 꽤 근사하지? 우와 잠깐만 알았다 금방 돌아올게 좋아 우 이 정도 소다면 충분하겠지 내 소중한 사탕 상자 이리 와 쇼타임이야 우와 무슨 일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어 자쿠즈 욕조에 앉아있는 느낌이야 근사해 살아? 왜? 나 시간 없거든 분위기 깨기는 자, 넘어져 열어봐 그래, 좋아 그냥 평범한 딸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야 그렇다면 너는 더 많다는 건데 나 약간 겁나 혹시 딸기 밭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전혀 불만 없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데? 초콜릿 담그기 파티야 얼른 이리 와 푹 담가 봐 자, 그럼 간다 초콜릿이 정말 진해 내 딸기도 담가도 돼? 고마워 이거 완벽하다, 그치? 그리고 냄새도 너무 좋아 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맛이야 이제 더 담가야지 백번을 담글 수 있을까? 우와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새 메일 없나? 으퍽 어, 어머나 내가 얼마나 오래 산 거야? 음 우와 나은 아홉 그리고 백 백번을 담그면 그렇게 되는구나 먹어볼까? 아야 이거 완전 돌덩어리야 뭐야 부서지란 말이야 이건 정말 안 찍어둘 수가 없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뭐가 그렇게 웃겨? 어휴 쿠키를 하나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면 난 훨씬 더 많다는 뜻이야 이거 보고 울지 마, 친구야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쿠키를 분리하고 나서 크림만 꺼내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고 달콤한 간식이지 음 너무 부드러워 난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재미를 놓치고 있는 거야 직접 해봐 와 난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안녕 부드러운 크림 달콤한 친구를 소개해줄게 이걸 다 쌓을 거야 우와 크림 고층 건물 같아 맞아 백겹은 이런 모습이야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맛보기 우와 이거 정말 달콤해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배탈이나 놔버리든가 열어보자 열어보자 우와 왜 나는 도넛이 하나뿐이야 여기 내 생일 잔치 같아 이건 정말 속상해 뭐래 알지 알겠어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차려야 할 거 먹는 게 예의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훨씬 좋아 응응 완벽한 한 입 게다가 다 내 거야 완벽한 즐거움이야 너 정말 우스워 보여 고상한 척하기는 고상한 척하기는 난 손 좀 더러워지는 건 신경 안 써 이걸 봐 어 시간이 됐어 음 너무 맛있어 그런데 시간 낭비 같아 도넛 손을 소개합니다 자 디저트는 바로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개선네 뭐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뭐 너 짐승처럼 먹고 있잖아 실례 이 조각은 내 거 같아 음 창피한 걸 몰라 먹을래? 됐어 너 먼저 아냐 너 먼저 같이 이렇게 많은 껌 본 적 있어? 신난다 그치? 넌 신나겠지 이건 하나도 재미없어 정말 불공평해 그런데 씻기 전에 재미있는 걸 시도해봐야겠어 조심조심 바로 이거야 어? 잘 안되네 원숭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사라 음 알았다 침을 조금 발라주면 도움이 될 거야 으엑 더러워 이제 완벽하게 서로 잘 붙을 거야 오 좋아 짜잔 어? 이런 하지만 나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한 조각을 여러 조각으로 만드는 거야 두고 봐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자 완성 나만의 작은 껌턱 하지만 내 걸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지 보여? 전혀 비교가 안돼 하지만 너 이거 할 수 있어? 한 입에 쏙 그거 멋지다 나오미 하지만 난 더 잘할 수 있어 어 혹시 이렇게 음 어휴 위에서 부터 먹을까? 엄청난 양의 껌이야 너 아직 턱 안 아팠 사람? 난 제정신이야 쇽 가끔 가장 보통의 평범한 오후가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자 어떤 드레스로 할까? 응 이게 완벽하겠어 어? 이게 무슨 일이래? 이거 옷장 맞는 거지? 응? 어? 엠마?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저기엔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으악! 엠마! 너 여기 있었네? 그리고 이 괴물 같은 선물은 뭐야? 열어보자 여긴 또 어디야? 거대한 음식 때 작은 음식 챌린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 지루해 세상에 엠마 저 위를 봐 야! 우리 아직 안 죽었지? 이 접시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네 이게 다 내 거야?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난 뭘 받았을지 궁금해 죽겠네 와 지금 이거 장난해? 두 입이면 끝나겠네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아주 작은 감자튀김이네? 이럴 순 없어 넌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아? 히히 맛있게 먹어 어? 거의 잊을 뻔했네 감자튀김은 케첩 없이는 못 먹지 찍어볼까? 우와 내가 먹어본 튀김 중 최고야 이건 불공평해 그래 뭐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아? 나도 조금만 줄래? 조금이면 돼 줘 그래 이거면 충분해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몰라 케첩만 있으면 다 맛있어지잖아 크든 작든 감자튀김은 항상 맛이 같아 잠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좋아 열어봐 우와 이거 진짜 옥수수야? 이건 엄청 커 튀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뭘 받았을까? 네가 본 옥수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 난 전혀 속상하지 않아 나 정말 웃겨 이 녀석을 먹어볼 차례야 나쁘지 않네 어? 이런 엠마?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와 너 무슨 인간 팝콘 기계라도 된 거야? 와 이럴 건 예상 못했네 좀 먹을래? 난 그냥 내 작은 옥수수 먹을게 적어도 식히려는 있네 모든 게 제자리야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오 이거 꽤 날카롭네 이제 맛이 좋길 바라야지 그리고 음 깔끔하고 맛있어 뭐 앤디 네가 그렇다면야 꼭 그렇게 크게 씹어야 해? 나만자 해도 될까? 우와 조금만 쓰시다 한 입 이상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 꽤 배고프거든 이게 믿어져?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젓가락도 작아 하지만 손가락 크기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음 네가 좋아해서 다행이네 아우 이제 다 먹었다 확실히 아직도 배고파 넌 그 안에 뭐가 있어? 어디 보자고 이건 내 머리보다 더 크잖아 아직도 배고파? 내가 이거 다 먹어버릴 테다 냄새도 진짜 신선하고 좋아 어디서부터 먹어야 하나? 공격 준비 완료 아 아니야 이제 말이 되네 와 장난해? 그냥 손을 쓰는 게 낫겠어 그리고 얼굴도 와 야 랜디? 뭐? 안 돼 이런 숨 쉬는 거 잊지 마 난 되는 대로 다 주워 먹어야지 오 역시 딱 이거지 좀 갖고 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려나? 우와 너 설마 몰래 본 건 아니지? 나 할게 오레오? 누가 쿠키를 한 개만 먹냐고 너도 봐봐 이거 좋은 느낌이 드는데 내 말이 맞았어 근데 난 이 쪼끄만 거나 받고 잠깐 뭐? 어디 담가 먹을 게 필요하지 않겠어? 양이 딱 맞네 찍어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차선책이지 맛있다 랜디 너는 잘 되어가? 응 각도가 잘 안 잡히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잠깐만 그래도 보호 장비는 써야지 어? 그러게 좋은 생각이야 휴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자 딱 반이야 이제 먹기 더 쉬울 거야 이 크림 대박 장난 아니야 먹는다 응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설마 이 절반도 먹진 않겠지? 좋은 건 같이 좀 먹자고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짜잔 크기가 같은 거야? 뭐야? 나도 모르겠네 다시 해보자 똑똑 안에 큰 게 좀 들었나? 야 저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그래도 한 번 열어볼까? 아 긴장돼 안돼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 그거 안됐네 하지만 대신 내 건 아주 푸짐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다 네 접시로 넘어가 버렸잖아 난 빨간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어야지 뭐 완벽하기도 해라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나 먹는 거 봐야지 아름답지 않니? 내가 다 먹는 거나 구경해 들어간다 대놓고 잘난 척하기는 내가 몇 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 드디어 공평해졌어 공평해졌어 진짜 멋졌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사탕들은 네 몫이야 잠깐 어느 것을 해볼까요? 어쨌든 내가 먼저인 것 같네 우리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지? 정말 말랑말랑해 정말 역겨워 그렇다면 이건 더 싫어할 텐데 너 미쳤어? 너 정말 겁쟁이야 어, 엠마? 이것 좀 봐 너 내 속이 보여 농담이야 이제 네 거 알아봐 부리부리한 눈알 100개를 쌓은 탑이야 이렇게 엮여온 건 정말 난생 처음 봐 그리고 이걸 먹어야 한다고? 내 얼굴에서 자라면 어떡해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더 많이 생기면? 못하겠어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겠네 음 난 핑크색이 좋아 초록색도 나쁘지 않고 이거 100개는 먹을 수 있겠어 세라 너 세 번째 눈이? 이런 자, 이제 다 괜찮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 너 혼자 하기는 못하겠다 이거 정말 맛있네? 열어보자 우와 다 먹을 수 있을까? 해보자고 음, 부드럽고 끈적해 음 숟가락 위에 천국이야 옆에도 있지마 벌써 다 먹었어?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지 이제 완벽히 다 먹을 수 있어 들어와 어서 오, 안 돼 아! 우와 잠깐, 나 해도 돼? 뭐야? 이게 말이 돼? 아! 내가 좀 성급했네 이거 키가 나보다 더 크잖아 위에가 거의 안 보여 잠깐만 뭐? 이 사다리가 이용할 줄 알았어 믿을 수가 없다 거의 다 왔어 우와 우와 이 행복한 커플 좀 봐 아, 꽃 준비했구나 아, 웬디? 도와줄래? 어서 내려와 고마워 고마워 예쁘다 아하 이제 내 차례야 오, 아주 작은 케이크네 내가 좋아하는 색이고 어? 거기 무슨 일이야?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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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괜찮아 휴 나 뭘 한 거야 어머 네 케이크 귀엽다 얻어 먹자 음, 맛있다 잠깐 이번엔 나 먼저 어?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와 이것들부터 시작해야지 초콜릿 샌드위치 같네 우와 내 건 뭐가 들어있을까? 짜잔 와, 대박 초콜릿 버거 웬디, 이거 봐 이 것도 꽤 멋져 보이네 그리고 내 건 초라해졌고 내 것도 저렇게 컸으면 아하 우선 이걸 녹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만 잘라내면 끝 나만의 초콜릿 드리즐이야 쏟아져라 이제 훨씬 나아 보이네 먹어보자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우와 거의 내 것만큼 괜찮은데 조금만 눌러줘야지 잠깐 너무 빨리 녹잖아 안 돼 내 아름다운 샌드위치 봐 그냥 끈적한 덩어리가 됐어 맛도 없어 보이고 아휴 안 돼 나 좋아 음 이것보단 좀 더 기대했는데 아하 우선 옷을 좀 가려주고 자 간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음 밀크 초콜릿 신내네 어쨌든 좋아 우와 이게 미더죠 뭐? 다 먹지도 못하잖아 어쩐담 자 웬디 알 봐 그렇게 응 바로 여기야 얼른 음 네 차례 콩 자 음 음 핑크색 갑니다 음 음 나 기다리잖아 얼른 음 뭐야? 이제 없어? 흠 어머 괜찮아 웬디 너 먼저 해볼래? 좋아 엄청나게 큰 알이네 그치? 방금 뭐지? 안에 뭐 들었나? 먼저 준비를 좀 해야지 엉망이 될지도 모르잖아 흥 우와 이건 예상 못했네 작은 초코볼이야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오 작은 알 3개 안은 어떨까? 어? 장난해? 아무것도 없잖아 음 너무 맛있어 알았다 근육 쓸 시간이야 야 스테이시 너 미쳤어? 어 그럼 박살냈어 운동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하비 그러는 동안 난 다른 계획이 있지 이걸 여기 푹 담가줘 초콜릿에 뒤덮일 때까지 이제 살짝 바꿔치기 비닐 완벽해 야 이것도 먹어봐 훌륭해 초콜릿 한 입 바로 갑니다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왜 스테이시 그만 웃어 잠깐만 미안해 여보세요 뭐? 어디 보자 뭐야 우와 저거 꼭 가리고 싶었는데 훨씬 낫네 자 이걸 누가 마다하겠어 잘 먹을게 음 음 땅콩 이 한무더기 다 먹을 수 있겠어 진짜 맛있겠다 그럼 내 건 겨우 하나야? 말이 돼? 으 음 그러면 되겠다 마셔보는 거야 녹을 준비하라고 자 더 뜨겁게 이거 정말 오래 걸리네 꽤 맛있어 보여 생크림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아니야 생크림은 많이 마셔볼까?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음 음 너무 부드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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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이 붙은 거야? 기다려 음 존나 이거면 될 거야 아취 알겠다 여보세요 알았어 이 문자면 될 거야 음 음 에빈이요 날 사랑한대 그럼 나 이제 남자친구 생긴 거야 이 둘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만의 챌린지를 해보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그러면 내일 밤에 만나요 그럼 내일 밤에 만나요 그럼 내일 밤에 만나요 그럼 내일 밤에 만나요 다음 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